휴일 아침 육개장 서벌면 집에 있어서 오늘 이걸로 한번 먹어볼거에요 이 김치는 쿠팡에서 묵은지 산거에요 묵은지 10kg 샀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김치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하고 신랑은 시누이 스크린 골프에서 밤새고 와서 제가 지금 코 고는 소리 들리죠 코 고는 소리 현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밤새 컴퓨터 혼자 휴일 아침 혼자 육개장담을 하도록 하고 합니다 쿠팡에서 한참을 못 시키면서 우리 집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을 떠나서 작년은 더군다며 김장을 하고 보다 먹을거에요 그래서 안심만해 하면서 섰는데 우리 집을 굽고 좋은데 우리 집을 시키면서 든든해져서 묵은지가 없어서 또 묵은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먹으러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